생명사다리 아 빠뿌옹 생명사다리 빠뿌옹 빠뿌옹은 하겠는데 생명사다리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설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할머니가 탔어요. 탔는데 그 할머니가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 2시 3시에 꼭 깨우거든요. 기도해. 지금 잘 때야?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데 너 왜 자니?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여의도 동네에 있을 때도 천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일어나 일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늘 그러니까 잠이 모자라서 기차 타자마자 자야지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두 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저는 너무 졸려서 눈이 막 자꾸 내려왔는데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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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700평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남편께서 편찮으셔서 이 목동에는 어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암이시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힘들다 했더니 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버리지. 뭐하러 농사를 짓고 계시냐고. 그런데 그 말까지는 덜 서운한데 너무 얄미운 게 있대. 뭐가 얄미우세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모두가 콩이나 깨나 이런 거 농사지으면 전화 오는데 때 되면 추수할 때 되면 언제 추수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가지러 갈려고. 달라는 소리만 하지. 엄마 식사하셨어요? 어디 감기는 안 드셨어요? 이런 말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콩 심으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언제 갈까? 가지러 가는 얘기만 해서 자기 너무 속상하대요. 그리고 남편도 아프면 그럼 남편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 그나마 그 땅이 있다고 국가에서 지원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목이 말라서 너무 막 울먹울먹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부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또 워낙에 제가 철이 없어요. 빈혈이 아니라 애들처럼 그냥 좋으면 사람한테 폭 빠지거든요. 아 예 아 예 아 그랬어요. 아이고 나쁜 딸이네. 언제 철들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해줬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제 그 애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우유를 하나 사서 할머니 이거 먹고 기운 내세요 하고 드렸더니 자기가 평생에 처음 남이 사주는 우유를 먹었대요. 제가 이제 내려서 이제 그러고 할머니 하고 안아드리고 이제 저 내려서 갈게요 하고 내리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할머니가 손을 들고 계세요. 생명 사다리 너무 쉽죠.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얘기 들어주고 우유 하나 사서 드실래요? 같이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저는 머리만 하야지 마음은 애기니까 할머니가 80살이 됐으니까 저는 애기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아주 생명 사다리 되는 건 쉽다. 내가 무슨 자살 예방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진정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조금만 사탕 하나 또 한마디 할머니 힘들지요? 그러니까 제가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손 꼭 잡아드리고 그러면 다른 할머니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조금만 2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제 뭘 조금 손을 움직이면 또 낫겠죠. 제가 뭐 이렇게 덜렁덜렁 몇십 년을 40년을 아이들 섬기고 다니느라고 가포녀 아시죠? 가포녀. 그치. 여기도 포기하셨고. 답이 딱 나오잖아. 가정을 포기한 여자. 근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가정이 포기한 여자. 식구들이 엄마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신경 안 써. 자기들이 신경 안 써주니까. 저는 결식아동, 빈곤아동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2020년도까지. 그게 2005년도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은 애들이 막 생겼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4살박이 애가 죽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에 쌀 한 톨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배가 고파서 죽은 거예요. 병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를 매일 봉사하는 어떤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었는데 어르신이 매일 갔었는데 걔가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죽어서 장롱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조금 생각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먹을 거 사서 오면 아저씨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상해요. 애가 시름시름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을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갔다가 우리 요새 연말에 봉사활동 많이 하죠. 아 왜 애기가 안 보여요. 애기 어디 갔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어떤 분이 전화를 일본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 좀 만나주세요. 알았어요. 옛날 옛날 저희 교회 한 20년 25년 전에 우리 제가 다른데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다른데 교인이었는데 엄마 좀 만나주세요. 왜요. 우리 엄마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87살인데 요리를 너무 잘해서 어렸을 때 자기 자녀 키울 때 생일 케이크 피자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해갖고 가겠어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서 집에서 이제 다 갑자기 연락받고 빨리 가야 되니까 집에 보니까 고사리 말린 것도 있고 뭐 북어 그거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해물에다가 새우랑 바지락이랑 좀 넣고 거기다가 들깨랑 찹쌀 좀 이렇게 넣어서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되는 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엉이나 숙주나 이렇게 조금 넣어서 아삭아삭하게 해서 끓여서 막 담고 또 귤 있는 거 좀 담고 포도도 좀 담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손길을 기다리는 음식들 많죠. 그것들 막 싸면 돼요. 싸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갔어요. 고사리 좀 데친 거 이제 담고 잡수시더니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거 처음 봤대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먼 데서 두 시간 동안 갖고 온 그 마음이 고마워서 하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침개 부치면 옆집에 꼭 하나 갖다 주죠. 고구마 찌면 언니 고구마 먹고 같이 우리 뭐 여탐 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오고 가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돌아가신 지 5년대도 모르고 있었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 사다리가 된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 바빠 죽겠어. 나 귀찮아. 못해.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 2단계까지 했죠. 1단계는 아주 쉬웠고 2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3단계는 뭐냐 하면요. 생명 사다리에서 재미있는 거는 제가 어느 날 귤을 하나 사서 먹었는데 이게 귤 껍질이 너랗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한다.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니들이 머리털까지 다 새는 하나님이 그런 성경 말씀 다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생명이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귤을 보면서 내가 돈 냈다고 이 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껍질 딱 까서 먹고 쓰레기통에 딱 버렸던 게 반성이 딱 오더라고요. 이 귤이 자라는데 내가 보태준 건 없지만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 만드는데 얘가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나무에 매달려서 비바람 불 때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뿌리에 얼마나 애를 썼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왔어요. 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실 저는 평소에 집에 이렇게 파 이렇게 심어 놓거나 뭐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들깨 같은 거 이렇게 밭에 이렇게 자라는 거 딸 때 꼭 파야 미안하다. 내가 좀 이거 니 먹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들깨야 너 애썼는데 이거 우리 딸이 먹고 싶다니까 미안해. 내가 물 많이 주고 너 사랑해 줄게. 미안해. 꼭 그런 짓은 했는데 귤은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는 이상해. 다른 사람 보면 왜 그렇게 그런 거 하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귤을 먹고 나서 던져놨는데 껍질이 예쁘게 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거는 입으로만 미안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미안한 만큼 귤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행동을 취해야 된다 생각해서 귤 껍질 갖고 만들기 시작한 게 제일 첫 번 만들었는데 귤을 말리니까 너무 예쁘게 말라서 바나나를 먹은 거 같이 던져놨더니 바나나가 착 이렇게 말랐어요. 그런데 바나나 말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 죽고 싶어. 꼭 진짜 바나나 한번 말려보세요. 잘못 말리면 이상해지는데 냉장고 뒤에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리고 혹시 식기 말리는 있잖아요. 소독기. 그 위에 얹어놓으면 엄청 새까맣게 예쁘게 말라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그렇게 해놓고 귤 껍질하고 이렇게 딱 해서 첫 작품이 나 죽고 싶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 죽고 싶어. 바나나가 그러고 있는데 귤 껍질들이 와글와글와글 해서 힘내. 우리가 살려줄게.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살짝 그때 당시에 조금 힘들어서서 나 죽고 싶어. 하니까 미안해. 사랑이 답이야. 우리가 늦게 찾아가서 미안해라고 글을 썼어요. 생명사다리라는 책에다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떤 박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세계 빈곤 대체 사무실에 놀러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와 얘네들이 인공호흡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마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막 훅훅훅 하고 생명의 기운을 바나나한테 부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똑같은 거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래서 그 박사님이 30대 초반 박사님이면 엄청 머리가 좋잖아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반성이 되네요. 뭐 그렇게 박사님하고 대단하고 잘 지내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마른 쓰레기도 죽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생명의 가치를 주는데 나는 그냥 내 길만 넘어간 것 같아요. 박사 돼서 하는 거면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다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난 쓰레기야. 난 세상에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 말을 좀 쓰면 되겠다. 쓰레기가 마른 쓰레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 같아요? 아니 뭐 하지마. 공부해. 넌 누굴 닮아서 이러니? 넌 누구 닮아 그러니? 너는 우리 학교에 도움이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선생님들 그러는데 집에서는 맨날 넌 니 엄마 됐고 이러면 엄마가 아빠가 당신 닮았어. 당신 닮았어. 그러고 서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는 비교하는 건 싫은데 놀랍게도 18%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쓰레기 같은 녀석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문기사로 알았어요. 그런데 저 서울에 어디에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다음날 와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큰일 났어요. 왜? 오늘 제가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이랬는데 저 이름 없어요. 이름이 뭔데? 나 쓰레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쓰레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친구들이 제 쓰레기 맞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쟤네 엄마가요. 맨날요.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엄마가 맨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생명과 가치 그런 거를 후 하고 넣어주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다는 제가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지런히 오이 깎으면 오이 껍질 말리고 가지 감자 고추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그냥 말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제일 좋냐 냉장고에 뜨거운 바람 나오는 옆에 쟁반에 이렇게 깔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보면서 어머 이거 어떻게 마를까 어떤 모습이 될까 요새 제주도 무가 겨울 무가 맛있잖아요. 파란 이파리 갖고 이렇게 하면 피터팬도 만들 수 있고 뭐가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 만들어요? 기도하게 돼요. 부활절날 아침에 지난 부활절날 아침에 지도 만들어라. 우리나라 지도 만들어라. 우리나라 지도를 귤껍질로 만들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2020년도까지 빈곤하던 결식하던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건너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만들어야 돼. 막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부활절날에 계란 삶은 거 나눠야 되고 빨리 교회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만들어. 잘못했습니다. 아 예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매일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하면 니네 집에 가면 친구가 없어서 싫어. 시어머님이 싫 테니까 그래도 오세요 하고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꽃게 봄에 꽃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꽃게가 알매되겠지. 그래서 이제 서산 꽃게 엄청 비싸잖아요. 봄에는 가을에는 좀 싼데 네 마리에 무려 3만 5천 꽃게를 사가지고 어머니 드리려고 막 요리를 했는데 얘가 막 살려달라고 버둥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 소리 뭐냐? 재밌죠? 여러분 요리하면 삶은 그런데야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전요 맨날 진흙에서 옆으로만 기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가 꽃게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그래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날아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때요? 꽃게가 파프리카 씨앗 말린 거를 머리 양쪽 딱 꽂고 뒤에는 옥돔 지느러미 말린 거 딱 달아지면서 옥돔도 드셨군요. 어머니 옥돔도 드셔야지 꽃게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딱 하고 날아 그러니까 신나게 날아가더라고. 그건 뭐 내 마음대로지. 내가 상상하는 대로지. 그래서 얘가 딱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이 귤 껍질이랑 가지고 옆에다가 보라색 양배추를 딱 다리를 달아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애기한테 이 엄마 꽃게가 내가 비록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내 자식한테는 말해야지 이러면서 애야 여기 감자 껍질처럼 사랑을 하면 너는 꽃게 달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알았어요 엄마 마음으로 엄마 말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게 여기 글이 있어 이게 시가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작품이 됐잖아요 제가 손자의 손자가 다섯 명인데 그중에 여자 정연이라는 애가 지 엄마한테 그런데요 엄마 오이 껍질 버리지 마 왜 할머니한테 가서 말려가지고 할머니 작품 재료 줘야 돼 그러면서 이거 마르면 어떻게 변할까요 너무 이쁘죠 환경운동도 되고 생명 살리는 일도 되고 쓰레기도 줄이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쑥 쑥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생명사다리가 바로 업사이클링 아트 쓰레기 죽은 쓰레기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 생명사다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내면서 글을 하나 읽어줄 건데요 그 초등학교 왕인 아이들 왕인 아이가 쓴 글이에요 마음으로 보는 꽃이라는 왜 우리 배상자 이제 뭐 복숭아 상자 있잖아요 그 껍질 갖고 해서 여기다 채첩 조기로 버글버글 넣어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마음으로 보면 차별하지 않는다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너무 기특하죠 네 어떻게 애가 그렇게 어떻게 되네요 걔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런 글을 썼다는 게 저한테 엄청 힘이 됐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신 예수님 배 포장지로 예수님의 가슴을 만들었어요 조개껍질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주셔요 저는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4학년짜리 아예 우리가 마음의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이 사랑을 대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 이 주위에 자살하거나 힘들어해서 속상해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감꼭지 있죠 꽃감꼭지 너무 예뻐요 너무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죠 꽃감꼭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할머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다 보면 내가 지쳐서 이렇게 자꾸 주지앉게 되니까 이런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꼭지 눈 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코도 제가 코가 조금 납작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코도 좀 높게 만들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과 껍질 오뚜간코 보라색 양배추 예쁜 입술 와 예쁘다 그래서 여기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내 모습 하나님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빠뿅 빠삐용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음식물 먹고 우리가 돈 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버려 하고 쓰레기통에 팍 버리기 전에 잠깐 작품 한번 만들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그게 잠시만요 그게 생명사다리의 출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26살 된 선생님도 저한테 와갖고 얘기하다가 이런 거 갖고 막 같이 놀다가 놀아줘 놀아줘 해서 3시간 놀아줘서 저녁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가면서 목사님 저 이제 자살 안 하고요 살자 할 거예요 자살 거꾸로가 살자죠 그래서 저가 막 안아줬어요 26 거꾸로가 음음이니까 너하고 난 친구 됐다 그 많은 나이가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3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막 작품 만들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나보다 더 창의적이다 어른이니까 애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귀담아 들어주면 다 아이들 마음속에도 음음 거꾸로가 살자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또 오늘도 빠뿅 재건축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빠뿅합니다 하나 둘 셋 합격 재건축 네 감사합니다